사과사의 첫 스마트폰. 사과판이 사과폰이 발매된 날입니다. 이미 컴퓨터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신화를 썼던 사과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나흘 전부터 이미 매장 앞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이 파격적인 디자인 그리고 아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때문에 전 세계 휴대폰 사용자들을 매료시켰죠. 이 사과폰 역대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이 팔려나가면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군요. 그런데 그 사과폰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은 많이 쓰고 있던데 여기 옆에 있는 젊은 친구도 그거 쓰고 있잖아요. 다른 친구가 애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서 쓴다기보다 워낙 익숙하니까 쓰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과폰 하면 이 회사의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 얘기를 알 수 없는데요. 이분이 제품을 만들 때마다 삶의 방향들을 많이 바꿨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게 됐을까요? 스티브 잡스 1955년생인데요. 출생이 좀 불우했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잡스를 보고 그 양아버지가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부모 이상으로 잘 키워졌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어려서부터 기계, 전자부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잡스가 20살 때 5살 후의 엔지니어 워지니아과 함께 자신의 차고에 사과사, A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두 천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발명했고 그 후속작이 출시 첫 해에 300만 달러, 2년 뒤에 2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거예요. 회사를 차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건데 그 성공이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죠. 늘 성공할 수는 없죠. 출시한 제품들이 그 다음엔 번번이 실패하면서 몇 차례 부진을 겪고 30살이 되던 해에 이 사과사 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몇 달간 공황상태를 거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기의 발판을 다치다가 1996년에 사과사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한 뒤부터 신화를 다시 쓴 거예요. 1997년 10억 달러 적자를 4억 달러 흑자로 전환시키는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 뒤부터 컴퓨터, MP3 플레이어, 핸드폰, 태블릿 PC 내놓는 작품들마다 세계인의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면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게 되죠. 저 때 저 사과사 주식을 좀 사놨으면. 이걸 또 주식으로 연결해 시키네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으로 불리우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CEO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프리젠테이션이 A사 인기에 한복스를 차지했잖아요.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는 프리젠테이션인데요. 언제나 내용도 좋았어요. 언제나 기술이 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 능력. 직장인들, 학생들의 교과서처럼 지금 되고 있죠. 흔히 이 사과사의 제품 디자인 미학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요. 아주 간소하다. 프리젠테이션도 역시 미니멀리즘이에요. 슬라이드 한 장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한 가지 이미지를 넣고 집중을 시킨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방법이죠. 이날도 사과폰 공개한 날도 오늘 우리는 휴대폰을 재창조합니다라고 간결한 주제에 설명을 붙이면서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공과는 별개로 또 스티브 잡스가 건강에 좀 안 좋아졌죠. 건강이 안 좋았어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병마가 찾아옵니다. 최장암 진단받고 대수술했고요. 간이식 수술도 받았어요. 건강 때문에 결국 2011년에 A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을 발표하는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만일 내가 CEO로서 더 이상 의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가장 먼저 당신들에게 알릴 것이라고요. 불행히도 그날이 왔습니다. 잡스가 이 편지를 남긴 후 같은 해 10월 5일날 56살. 젊은 나이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팀쿡이 이 회사 CEO를 대행하고 있죠. 이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땡큐 스티프 잡스. 금액 등으로 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temporary 구를olut진 정도가 principals 있습니다. 사실 poles에서еш gorgeous phenomena스터 진짜 있습니다. 그럼 gesture pin fantástico. 그냥 mite 믿고 있 ticks? 그렇지만 그럼conduct kein 찠미가 되는 거지요.